와우 황금 밸런스네 수리 한 번 더 꼭 하나 더 이거 뭐 의미 없잖아 이거 한 방 1층까지 내려가면 흠? 아씨 야 이거 하드코어에 아까도 사실 좀 풍족했는데 아우 고기 먹어야지 견과류 레벨업했다 레벨업했구만 명중 찍자 아 명중 9포인트 주자 어차피 지금 53% 아 3.5? 어어 3.5지 3.5 3.5! 어 오케이 트용 응급도구 도고파 통계를 먹자 이걸로 버틴다 한 칸 더 한 칸 더 흠! 탈점 오마이갓 사진좋아 사진좋아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연구 미인 아 아 진짜 너무한다 두 번 가는거? 아니면 네? 스피드.. achsen 도망가냐다아 어? ¨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애왜 애왜 Frankfurt 승부닷! 집에 가자 크흑 까마귀 죽어요 소화불량 아 맞다 생존 키트 있었지? 아니 이거 답이 없어서 아 맞아 생존 키트 까먹었어 아 맞아 생존 키트 아까부터 쓴다고 그랬었는데 미치겠네 키트 아까 있었는데 아이씨 짜증나 생존 키트 100이면 음식 100이면 체력 200이니까 통상 막대기 하나 침대 올리는 거 무의미 같다고요? 아직까진 좀 그런데 음식이 좀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운 뭐 무기가 나와야 좀 들교가 되니까 말이죠. 그냥 때리면 무조건 몸통인가 보다 출점이? 출점이? 아우 야 하나 잡는데 피가 다시 비는 것 같긴 해 아 또 있어 아이씨 그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막대기 하나 벗어 하나 어 이거 뭐지 고철 오케이 체리 감이? vip 지금 없잖아 그치? 놓침 5.8 7.7 5.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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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8 5.8 5.8 5.8 이랬다 걸리고 말았어 흥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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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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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또 여기 왔구만 하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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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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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또 있어 여기 계속 도망가 돼 있어 으악! 으악! 아! 흥! 으악! 흥! 으악! 으악! 흐흫 또 있나? 아하이씨! 아 으악! 으악! 으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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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움 라인으로 개쎄네 개힘드네 베이스에 대한 세례를 얻고 그래 봐야 돼 이게 뭐지 이거는? 이거는 뭐지? 그럼 일단은 법쟁이를 찍지 말고 으흥! 부흥! 으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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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영감 영감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다 수리하면 안되겠어 그죠? 이거 뭐지? 뭐야 침대가 2레벨이야? 뭐야 베드가 3레벨 됐는데? 아닌가? 아니구나 아 뭐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 침대 2레벨 됐나보다 침대 2레벨 침대 2레벨이라 아까보다 낫네 그치? 아까보다 낫다 아까보다 훨씬 낫네 침대 3레벨 아 맞다 문도 그는 3레벨였지 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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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키오케이 출발 출발 괜찮다 도도 좀 빠르게 하자 쩀쩀쩀쩀쩀쩀쩀쩀쩀쩀쩀쩀 하악물질 왁돌 어 뭐야 아까랑 아까랑 데미지가 좀 아까 25% 맞어? 어 맞네 맞네 세게 들어오는구나 초반에 무조건 명중 찍자 vip 오 나이스 아 그렇구나 다수리 해야되는구나 맞네 다수리 해야되네 오마이갓 아우 진짜 짱 아 0.3 0.3 뭐 어 I love you bad 뭐 얘 아니면 뭐야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건가 으으음 음~~ 뭔 개소리야 이게 음~~? 뭐야? 뭐야? 폴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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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겄다 씨 66% 핫 출명중 힘을 받아라 핫 키워졌다 단검 스피드가 7여야되네 부엌할이 2에서 5고 파이프가 1에서 8인데 파이프가 이득이네 파이프를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자 1시간만 자고 일단 아 자자 어차피 내가 그거 없구나 내려가야겠다 그냥 어디까지 갔던거야 내가 아까 93층 악당초다 92층 다음층이잖아 장난해 지금 알아? 그러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길이 빠르 와 대박 10.3이었는데 어? 뭔 개소리야 이거는 단검을 써야되니까 스피드를 이어 올리고 나머지 포인트는 세이빙 10.3 넣침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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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bble 누구나 생각하는 그거 아 맞지 맞지 맞지? 야야야야 맞아 맞아 맞지 맞아 그거 맞아 아 0초 못 담아봤어 돼지 역시 초반엔 명중이 짱인가? 그죠? 으악 으악 잠시만? 으악 으악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? 그거잖아 이거 뭐야 어? 왓 더 헬? 뭐야 이거 이거 이미 봤던거라 안되는거 아냐? 그치? 근데 뭐 그러면 뭐야 이씨 메모를 다시 휴지통으로? 안돼 잠시만요 7.2 오 잠깐만 요번다 피해 피해 어 잠깐만 그렇다 아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인벤터리를 할 수가 없어 붙여먹어 아아 특성이 또 생존키트가 제일 좋아 보인다 아아씨 개좋았는데 아아 짜증 그냥 바로 어려움을 간다 아깝다 아아까 아아 체력이 23 남았길래 80짜리 먹으면 3 손해잖아 그래서 안먹을까 해서 안먹었는데 그게 하하 그냥 먹을걸 대형킬이 있었는데 씨 뭐야 벌써? 난리? 92층에서? 이 게임이 보통 난이도가 있었나요? 전 도저히 안보이는데 뭐지? 요즘 고급 모드가 고급 모드가 아닌 것 같다 야 부다 피웠어 뭐야 일기 일부다 뭔 소리야 이게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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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턴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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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킹 아.. 음.. 으응!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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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 나중에 생기나봐요. 지금은 없는 것 같고 92층이라 했지 여기다 승부로 본다 난링을 보러 갑니다 92층이야 뭐야 이거 12.2지 아 다음번에 만나면 안살려준다 88층에 있을거라는데 어 짜장놈 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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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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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. 안 빛나하네? 딸링! 도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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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딸링? 94층에서 또 기다려야 하.. 조금만 기다려라! 간다 지금! 나선 사람의 조언 듣지 마세요 다 먹었나? 문 소리들였다고? 어? 가벼워진 마이크 키가 닿네? 다을린? 다을린? 아! 50%가 또 다을린? 또 94층이래? 아이씨 이게 또 누구 장난하나 지금? 다을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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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? 다시 해봐야겠고 나 선사라며 주어야만참하시.. ㅎㅎ 게임이 되게 끔찍하다 게임이 아주 끔찍한 게임인데 뭐야? 발전기? 발전기 있으면 전기검 준다는데? 전기검? 전기검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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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검진다